시스템, 종료, 명령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셧다운의 기호입니다. 보통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셧다운이라는 표현은 시스템의 전화를 끄거나 종료하는 행위를 보통 우리가 셧다운이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명령어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데스크탑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나 데스크탑 기반 리뉴스라면 전원을 거의 몇 번씩 하루에 껐다 낄 수 있죠. 그렇지만 리뉴스 서버인 경우에는 거의 전원을 끄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버 쪽에서 재부팅 하나 끄는 경우에는 커널, 패치라든지 업데이트, 시스템 점검, 루트 패서드 이런 경우를 제약은 거의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경우에는 재부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방법, 재부팅하는 종료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엑스윈도우를 쓰는 경우에는 엑스윈도우를 쓰는 경우에는 엑스윈도우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터미널에서 하는 겁니다. 터미널에서 이제 셧다운이라는 명령, 헐트, 리붓, 파워 오프, 시스템, CTL 명령을 이용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엑스윈도우를 쓰는 경우는 쉽죠. 끄기라든지 재시작하는 방법. 그런데 사실 서버로 쓰는 경우에 엑스윈도우를 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엑스윈도우를 저도 띄우지만 그 끄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금 기본값인 경우에는 이걸 끄겠다 그러면 이 위에죠. 지금 센터 7은 이 전원 버튼에 이걸 누르시면 꺼집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끌까요? 라고 물어보죠.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끄시면 되는데 이제 그 다량의 서버인 경우는 엑스윈도우를 안 띄우거든요. 엑스윈도우를 안 띄우는 경우에는 명령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명령을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센터 7은요. 그 기존의 리눅스랑 조금 다른 게 이전 버전 리눅스랑 다른 게 이 시스템 D라고 책에 설명이 나오지만 시스템 D 체계로 바뀌면서 사실은 시스템 CTL이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시첸말로 몰빵을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하나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이 일어나도록 이 책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명령으로 전통적인 유닉스에 좀 반한 형태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유닉스 책에서는 각 명령어들이 다 따로따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맡은 바 기능에 충실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명령을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명령 하나에 다 기능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센터 7 버전에서 시스템 D 체계에서는 시스템 D라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 체계거든요. 기존에는 이니 체계라고 불러요. 체계 더 프로세스 쪽에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CT라는 명령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전통적인 명령을 쓰기 때문에 그걸로 이걸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에 또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전통적으로 쓰는 명령이 셧다운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유닉스 시절부터 썼기 때문에 유닉스에서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셧다운이 또 명령이 복잡하거든요. 마이너스 H 나오 종료하려면 마이너스 H 나오 재부팅하는 마이너스 H 마이너스 R 나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리눅스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명령어 Halt라든지 리부트 파워풀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뭐 리눅스용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명령어제에서 액세윈도가 없는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셧다운이라는 거죠. 시스템을 재시작하거나 전화를 종료하는 명령어 일단 루트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반 사용자까지 가능했다면 아무나 시스템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루트 사용자 아니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형태라고 보통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종료할 때 그냥 확 꺼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최대한 프로세스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따라 시스템 레벨을 인식하고 이니 프로세스를 호출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니 프로세스가 최초의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부른데 사실 이 부분은 시스템 뒤로 바꼈습니다. 시스템 뒤로 바꼈습니다. 이기 때문에 약간 명칭은 바뀌었다. 제가 이거 다음 버전에 업데이트할 때는 이 내용을 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수정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무시하세요. 아직 이 프로세스 체계를 좀 모르시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법이요. 이제 사용법은 아셔야겠다. 셧다운 하고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은 보통 이제 뭐 종료하려면 네 마이너스 H 헐트 약자고요. 제부 시작하려면 마이너스 R 하시면 되고 시간 예약하시면 돼요. 즉시하겠다 그러면 NOW 하시면 돼요. NOW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간 형식이 있는데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옵션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R R은 리부스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H는 헐트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 예약된 것이 취소하는 게 C입니다. 캔슬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K는 실제 이제 재부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접속한 사용자들 나가라고 메시지만 뿌려질 때 네 사용을 합니다. 자 사용내역 셧다운 마이너스 L NOW 보죠 그냥 한 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예 일반 사용자는 안됩니다. 한 번 해볼게요. 셧다운 하시고요. 마이너스 L NOW 하시면 즉시 재부팅하라는 겁니다. 또 침면 이제 푹시 재부팅이 되요. 재부팅 되는 동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실 필요는 없어요. 된다는 거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는 거 네 종료하는 건 마이너스 H 나옵니다. HALT 그러면 즉시 아 종료가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시간을 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H 자 플러스 10 하시면 네 10분 뒤에 종료를 하는 겁니다. 10분 뒤에 네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터미널이 이제 다른 걸 사용할 수 없게끔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명령을 실행하려고 엔터를 치시면 예약한 명령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라고 M%를 붙여서 예약할 때는 M%를 붙입니다. 이건 백그라운드로 하라는 건데 이것도 아직 기초가 없으시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어요. 뒤에 이제 프로세서 관리할 때 포그라운드 프로세서가 뭔지 백그라운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예 나오는데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약을 할 때는 뒤에 M%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즉시 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뭐 10분 뒤에 예약 뭐 종료하겠다 그러면 M%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M% 안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터미널 열고요. 자 10분 뒤에 종료하라고 그러면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셧다운 마이너스 H 다시 플러스 10포토를 이렇게 합니다. 엔터 치시면 터미널이 이렇게 멈춰있어요. 멈춰있어. 오오오오오오 안 멈춰있네. 요즘에는 좋아졌네요. 지금 예약됐어요. 7버전에서는 이 패치가 되면서 오오오와 좋아졌네. 지금 10분 뒤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기달리면 여기 나오죠.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셧다운 스케줄되어 있고 9시 35분이었거든요. 45분에 정료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셧다운 마이너스 C로 캔슬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메세지가 만약에 로그인 상태로 되어 있으면 메세지가 지금 날려간 상태예요. 10분 뒤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취소하겠다 보이시죠? shutdown-c 하면 이제 cancel 되었다라고 메시지를 뿌려주면서 그쵸? 네 취소가 됩니다 최근에 M% 안 붙여도 되는군요 이거는 잘 바뀐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shutdown-c요 shutdown-c는 지금처럼 예약된 어떤 shutdown 작업을 취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밤 11시 59분에 꺼야겠다 그럼 밤 11시 59분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예 그럼 예약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약이 됩니다 예약 한번 해볼까요? 취소하면 되니까요 shutdown-h 하고요 23시 59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약됐다고 되어 있고 cancel하라고 되어 있죠 shutdown-c 캔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제 2021년 12월 11일 11시 59분에 예약했다가 cancel하면 shutdown-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화면에 예제 보시면 k 있죠? k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긴급 점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10분 뒤에 점검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뿌릴 때 보통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보통 이제 시험은 보통 이 정도에 나옵니다 마이너스-h 나오라든지 시간 기본 분단이라는 거 예약 취소 마이너스-c 캔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예 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붓 리붓은 말 그대로 재부팅 하는 거잖아요 셧다운 명령이 사실은 초보자들한테 어렵거든요 특히 리눅스는 약간 이제 그 유닉스는 이제 서버로 시작을 했고 리눅스는 이제 그 유닉스를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초기에 리눅스들은요 데스크탑에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닉스에 비해 저 낮은 사양에서 쓰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약간 그 데스크톱 같은 그런 역할을 수정했다고 보시면 물론 지금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센터웨이스 같은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유닉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이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뭐 가벼운 리눅스라고 볼 순 없어요 자 아무튼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명령어들을 많이 내장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부 말 그대로 뭐 재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냥 리부 치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이게 로컬에서 녹인한 경우에 배포판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 원래 이제 이 재부팅하고 끄는 건 루트만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일부 배포판에서는 로컬로 접속한 경우 바로 앞에서 접속한 경우에 일반 사용자들도 가능하도록 되어놨습니다 특히 이제 콘솔 창으로 로그인한 경우는 거의 루트랑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뭐 가능한 경우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루트만이 가능하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부 타면 즉시 재부팅하고요 마이너스 에프면 이닛 플러스에서 호출없이 즉시 재부팅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냥 리분만 아시면 옵션은 뭐 그닥 그렇게 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헐트 헐트도 시스템 종료하는 명령어예요 헐트 치면 실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시스템 종료하는 명령으로 대부분 리뉴스에는 역시 로컬 접속한 사용자라면 사용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헐트라고 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옵션들은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 오프 비슷합니다 헐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헐트랑 차이가 헐트는 그냥 이제 시스템에 따라 종료만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시스템이 헐트를 하게 되면 꺼지긴 하거든요 근데 일부 안 꺼지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워 오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워 오프는 시스템 종료뿐만 아니라 전원까지 끄는 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 오프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닛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지금 뭐 명령어 있나 없냐는 위치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위치 뭐 이닛 해보면 이닛이 있으면 사실 이닛은 그 전 이닛 프로세서 체계에서 이제 쓰는 명령어 그 프로세서 초기 프로세서는 이닛이었는데 명령어도 이닛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자 그래서 그 이닛 가지고도 종료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숫자값으로 많이 하거든요 숫자값 그래서 이닛 0하면 특시 종료가 됩니다 특시 권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 셧다운은 최대한 이제 동작적인 프로세서를 죽이는데 그 이닛이라는 명령어는 이닛이라는 명령어는 초기 조상인 이닛 프로세서에 직접 시그널을 보내는 명령어예요 지금 이제 시스템 D죠 시스템 D 시스템 D에 이제 보내는 명령어다 보니까 조금 네 좀 강력하게 이제 종료하는 경우라 동작적인 프로세서가 있는 경우 깨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무조건 종료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가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지만 아직까지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닛 0이라고 하게 되면 적시 종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닛 6이 재부팅입니다 아까 이거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붓이 여섯째 잖아요 리붓이 여섯째 잖아요 그러면 이닛 6이 재부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이 종료 6이 리붓 사실 이거는 지금은 런 레벨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보통 그 예전 그 이닛 체계 그러니까 센터OS 7 이전 7부터 바뀌었거든요 6 이전 버전에서는 이닛 프로세스 체계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런 레벨이라는 걸로 해서 종료를 0번 레벨 그 다음에 재부팅을 6번 레벨 이렇게 칭해서 보니까 이닛 명령으로 이닛 0은 종료 이닛 6하면 리붓 재부팅 뭐 이렇게 됐더라고 보시면 지금은 이 런 레벨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뭐 되긴 해요 잔재기 때문에 뒤에 시스템 시스템 명령을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1이 단일 사용자 모드 루트 사용자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명령어는 영상 잠깐 끊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장면과 로봇 제작장